웨스트니스터 소유리 문답 43문과 44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42문에서 10개명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10개명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아가기 전에 또 한 번의 서론으로서 10개명의 서문 소개하고요 그 서문의 의미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1개명부터 공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에 작가의 서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작가는 책을 다 쓴 이후에 서문을 쓰거든요. 그 서문을 쓸 때는 책을 처음 시작할 때 갖지 못했던 마음이 작가의 글에 담겨 있어요. 작가는 글을 쓰면서 자기의 생각을 또 한 번 정리하게 되고 그 요약이 서문에 담겨 있습니다. 10편 1편이 10편 150편 전체에 서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창세기 1장이 성경 전체에 서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10개명의 서문의 의미가 10개명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공부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43문 질문을 보시죠. 10개명의 머린말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러합니다. 10개명의 머린말은 나는 너를 애국당 조홍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입니다. 자 나와 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성이지요. 또한 애국당 조홍대였던 집 애국에서 요셉과 야곱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그들의 융성함, 사람 많아짐을 싫어했던 바로는 그들을 종으로 삼아 학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셔서 건져내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약속의 땅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노예 상태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개명의 머린말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바로 나를 아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상정한다 하겠어요? 참고선구를 보시죠. 출국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 조홍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리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신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의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 조홍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언제의 율법을 받았습니까? 언제요? 출애굽 이후에. 어디에서요? 신의 산에서. 즉,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을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출애굽을 자연인의 구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이 율법을 받는 신의 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마땅히 살아야 할 이 윤리의 집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십계명이 율법으로서 난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에게 가라 라는 목적을 절대 도예시하지는 않습니다. 자, 밑에 이제 영어로 된 본문을 한번 보시죠. What is the preface to the Ten Commandments? 이 preface가 바로 머린말입니다. The preface to the Ten Commandments is in these words. 자, 십계명의 서문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I am the Lord thy God. 이 thy는 너의 라는 소유격인데요. 이제 고어예요. which, 하나님은 who로 받지 않습니다. which로 받아요. which have brought thee, 너를 이라는 목적이에요. out of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bondage. 이 말은 모든 자연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 bondage, 죄와 마귀의 멍의 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구원해 내시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44문을 먼저 우리말로 보시고, 또 영어로도 살펴보시죠. 질문입니다. 십계명의 머린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서문을 소개했으니 그 가르치는 교훈의 내용이 뭔지 봅시다. 십계명의 머린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 2부 할 때 이미 봤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요구하실 수 있죠. 마땅히 그분이 정해놓으신 뜻, 또 게시하신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삶사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와 관계성을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애국의 종대였던 집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서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참고선구 호세야 봅시다. 11장 1, 2절이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종대였던 집에서 구원하신 것은요. 단지 이유가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나 네가 믿을 줄 알았다. 이것을 내다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내다보신 것은 오직 우리의 불순종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전적인 사랑, 이유 없는 사랑, 주님의 택하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유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행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가 보금 1장 보시죠. 사가리아의 잔송이에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은 자만이니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애국 그 종된 집에서는 바로 원수의 핍박을 받았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종로를 했잖아요. 주님이 건져주셨기에 이제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자 로마서 8장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이제 출애고 팻고 우리를 쫓아오는 바로와 그의 군병들은 홍해에 수장됐고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애국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됐죠. 죄의 상태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뭡니까? 바로 마지막 애국에 임한 재앙 장자 심판받고 죽임당할 때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그 죽음을 면하게 되었죠. 그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출입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요. 더 이상 율법의 속박 아래에서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5장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6월절 어떻게 시작이 됐는 줄 아니? 그 양을 먹고, 그 피 먹고, 그 피를 왜 바른 줄 아니? 그게 바로 모형인데 그리스도 예사역에서 성취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 주님 앞에 기쁘게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위로 가서 이제 44문의 영어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What does the preface to the ten commandments teach us? 자 이 does는 이제 does라고 현대 영어가 받을 수 있겠죠. 자 보면은 이제 영원한 언약이 이렇게 이어져요. 언약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또 수많은 언약이 있지만 또 모세 또 다윗을 거쳐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만 God's chosen people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요. 만약에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Then are the Abraham's seed 아브라함의 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And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 약속에 따라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을 삼아주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animal shelter 이제 동물보호소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인이 와서 새로운 주인이 와서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입양하는 거죠. 힐 발뒤꿈치가 아니라 강아지한테 따라와 하는 뜻이에요. 자 걔가 어떻게 말하나 보세요. Because 팀 이 아이 이름이 팀인가 봐요. Got me out of there 이 애완견들 병들고 주인 없는 버림받은 곳에서 나를 Got me 구해냈어 나를 샀어 Out of there 나는 I'm going to love and obey him 나 너무나 기뻐 새로운 주인을 갖게 됐으니 그를 사랑하고 복종할 거야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태도라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대로 뒀으면 종로를 타다가 노인으로 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손을 내미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더 이상 애국군대가 쫓아오지 않는 그 산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한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효력있게 하셨으니 그 좋으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이것이 우리의 논리가 되어야 합니다. What is the preface to the ten commandments? I am the Lord, thy God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나에게 그 은혜가 적용되게 하셨다. 나를 아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으면 이 언약의 복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고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10개명에 있어서 이 구분이 돼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금 우리가 봤던 최우께 말씀을 서문으로 보죠. 너의 하나님이다. 이건 명령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를 1개명 우상 만드지 말라를 2개명으로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보통 동방정교회 그리스 러시아를 포함한 정교회에서도 우리와 같이 구분을 해요. 그런데 루터파와 천주교와 유대교는요. 서문은 같이 봅니다. 서문은 같이 보네요.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1, 2개명을 하나로 봐요. 이 말은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이 말은 그들이 실제로 형상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탐욕을 두 개로 나눕니다. 물론 본문 자체가 신명계 출국계 본문 자체가 첫째는 두 번째 개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개명을 나타내실 때 탐욕을 두 가지로 나누지 않으시고 하나로 탐심을 벌이라고 하나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로 보는 게 옳습니다. 이 서문 많은 교파에서 서문으로 인정하는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구해낸 너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좀 새기시고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안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선구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과거에 애국의 종대였던 집에서의 눈치 보고 그런 생활 자유를 빼앗긴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식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떻게 함으로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나그네는요 애국당 즉 죄의 종대였을 때의 그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때는 집 없는 나그네였지만 우리의 지금 나그네 신부는 이미 집이 있어요.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함의 여정을 가는 집 있는 나그네입니다. 집을 향하여 가는 본양을 향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복된 나그네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너희가 애국에서 탈출했는지 구원받았는지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6월절 어린양의 피로 너희가 출애국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권짐을 받게 되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속성에 있어서 존재와 지혜 권능과 거룩 공의와 선함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형이십니다. 그분이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도덕법의 요약으로 주신 십계명을 잘 공부하면서 그 뜻을 잘 실천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넘어져도 다시 벌떡 일어나 주께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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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